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라의 적들이 참 많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반듯한 나라 산업기반을 제대로 갖춘 나라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 국민의 대다수는 이 괜찮은 나라를 수호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나라의 적들은 필사적인 겁니다. 한 번 정도만 여러분 더 승사를 시키게 되면 선거를 장악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줄이를 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필사적인 겁니다. 나라의 적들은. 그러나 국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도 누구도 비용을 치를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의향이. 국민이 포기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의지가 거의 없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나라 지킨다고요. 공박사님 좀 나라 열심히 지켜주십시오.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문정권 하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래도 그런 설교 시간에 선거 공정성 문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해서 권력을 여러분 도덕질하고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드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뭡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아무도 이야기하는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라가 골로 가더라도 그냥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골로 가는 거가. 검사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고 대법관들이 다 선거 부정을 이러면 덮고 경찰이 다 이름 덮고 언론들이 다 덮고 목사님들이 다 덮고 선임들이 아마 원래 그런 문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까. 개신교는 저항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찾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를 구해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저 친구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뭡니까. 해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살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인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고마운 것은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육이 아주 크죠.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4년 만입니다. 선관위와 법원 방송의 신뢰도를 잃은 것은 민주주의 큰 위기라는 인식이 이 새벽기도 내에 김상환 목사님이 너무나 늦게 나온 거죠. 문정권이 등장하고 1년 6개월을 훨씬 지난 시점에 원로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이 선거 부정 문제를 설교 시간 중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진작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우회적으로라도 우회적으로라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에 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회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무도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의 주인의식이 대부분 없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도 나라가 뭡니까 완전히 진흥탕이로 뻗지더라도 그냥 내가 그것을 위해서 밥 숟가락 얻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인 겁니다. 미국이 알아서 해 주겠지 영국이 알아서 해 주겠지 그런 생각이 이러면 지금도 대부분입니다. 자기 나라에 지도자를 뽑는 것이 그냥 진흥탕이 됐는데 교회가 다 침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개신교는 저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카돌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신교는 그리고 공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많은 앞으로의 선교자들의 피눈물로 여러분들 건국이 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슴에 띄어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을 목회자 그냥 입을 다 다물어서 되겠습니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우회적으로 하신 거죠. 김사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습니다. 국민들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을 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대로 하지 않고 매수하거나 조작을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최대의적이고 최대의 위기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정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한 당에 치우쳐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도록 조작하면 선거는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한국선거관리비원회는 몇 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에게 의심을 샀습니까 실제로 그럴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전세계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명성교회의 김사만 원로 목사께서 하신 설교 내용인 겁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사만 목사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가 여러분들 천만 명을 육박하는 나라에서 이런 불법과 불의가 여러분들 강물처럼 범람했는데도 개신조 목사님들 가운데 다 그렇게 입을 굳게 담으니까 당신의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이야기죠. 당신의 나라들은 어느 나라냐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북한처럼 비슷하게 돼가지고 비스무리한 체제가 돼가지고 지도자를 다 이런 특정인들이 특정 정당이 뽑아가지고 국민들에게 함행을 주면 그런 나라에서 예배는 또 어떻게 드릴 거냐 이야기죠. 다들 한참 멀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발신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하시더라도 오늘 김사만 원로 목사님 하신 이야기는 좀 직설적인데 얼마든지 수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름 다 침묵을 지키고 4년 동안 그 침묵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뭡니까 후손들 얼굴을 어떻게 볼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오늘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제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나라 같으면 이게 여러분들 뭐 여기 또 나오시네요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들은 누구를 봐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한국의 판사들의 판결이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최대의 적들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방송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뉴스를 안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리스토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굳게 믿기 때문에 이 투쟁을 여러분들 놓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함께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공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에서 김사만 원로 목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연순 이러미님이 이 글을 보고 와 김사만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하셨네요. 참으로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정도 설교를 할 수만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바로 쓸 수 있을 듯 합니다. 나중에 선거부정이 나라를 다 삼켜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됐을 때 후회하지 말고 나는 목회자들이 그 기도를 많이 하실 건데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을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부분인 거죠. 오늘 지금 단식투쟁을 하고 계시는 김장석 의병대장께서 자유우파 총년 앞에 최영호 대표와 함께 글을 보냈는데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일 건데 힘이 없어가지고 글을 이렇게 썼는데 저는 지금 피를 토하고 심장이 멎는 기분으로 있는 기력을 다 이 글을 씁니다. 지금 뭐 단식을 한 지가 한 10일 가까이 돼 가시니까 대투본에서 주관하는 2월 3일 국민의힘 당사 집회에 저는 실체를 타고 엎드려 기어서라도 연단에 올라가겠습니다. 윤 정부가 부정성 걸 번연히 알면서도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맹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즉 국민주권이 부정성으로 인해 이렇게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것도 4월 10일 총선이 이제 겨우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즉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이 나라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반개한 것이며 또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주권을 이런 식으로 유린하는 참으로 웃기는 윤 정부를 만천하에 고발할 것입니다. 제 9호는 선거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는 사전선거는 정말 금지해야 됩니다. 단식농성 제11자 경상도 어느 시골촌로는 태극기 부대다 이런 글을 여러분들 보내고 2월 3일 날 국민당사 앞에서 열리는 그런 집회에 본인이 반드시 연사로 참여해서 실상을 말씀드리겠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